자 먼저 쓰기 쉬운 친구 먼저 채점하겠습니다 단어에서 오 두개 틀렸네요 아니다 오 두개 틀렸고 원장에서 원장에서는 하나 틀렸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음식과 그리고 형태에 관련된 단어 어휘를 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That's a A circle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한번 써 볼까요 C.I.R. C.L.E. Ok 소리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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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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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C.L.C.L. 자 그래서 A circle 여섯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그렇죠 그러면 이데아 듣고 싶으면 우리말 또는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at is that? 그렇죠 훌륭합니다 oh What is that의 뜻은? 저것은 무엇으니? Okay, 그렇죠. 좀 멀리 있는 어떤 하나를 That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우리말론 저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멀리 있는 하나는 Okay, 그래서 저거 뭔지 묻고 답하기 What is that? That's a circle What is도 줄였을 수 있습니다. What is 줄였으면 What's that? What's that? Okay, 계속 묻고 답하기 What's that?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계속해서 저것은 삼각형 저것은 삼각형이에요 That's a triangle Okay, that's a triangle 감싸 볼까요 T-R-I-A-N-G-L-E 좋음을 합니다. 소리 T-R-I T-R-I-A-N-G-L-E O-K-I-E 소리는 I 그쵸 그래서 여과의 소리 Try T-R-I-A-N-G-L-E 이 소리는 뭐라고요? A-N-G-L-E 그래서 T-R-I-A-N-G-L-E 자 T-R-I-A-N-G-L-E 설명하면 try의 뜻은 3라는 뜻이에요. 아 줄인 거구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적두어라고 하는데요. try하면 3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ngle의 뜻은 각도를 angle이라 합니다. 3각의 종류니까. try angle. 세 개의 각도. 세 개의 각도를 갖고 있는 도형. 그래서 a triangle 이란 뜻을 갖고 싶으면.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 다음에. 저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k. 그래서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shape? shape. shape. ok. 그래서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저것은 무엇이니 말고.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that? what is it? 두 가지가 있다니까. 무엇하고 무슨 일이 있다 했으니까. what is it? 맛은 똑같이 될 거고. what is it?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저것て... 저것. 금이ní polít급. 여śli 금이일까요? 몇 시? 시간 묻는 표현 What time is it? 몇 시? 시간 묻는 표현이 뭐라고요? What time is it? 그러면 몇 시? 라는 표현은 뭘까요? What time? What time?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모양? What shape?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그럼 여기다 뭐 대신 해야 되는데 저것은 무슨 색이니? 저것은 무슨 책이니? 저것은 무슨 영화니? 이거 다... 몇 시? What time? 몇 시니? What time is it? 그거 잘하네 어 그러면 저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shape is that? 저것은 무슨 색깔이니?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What color is that?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What shape is that? What shape is that?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Let's use a rectangle Let's use a rectangle E T A N G L E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건 레탱글이지 Rectangle 이 아닌거군요 이렇게 소리나거든요 니가 쓴건 레탱글이구요 레탱글이 아니구요 레탱글이 아니구요 레탱글이라고 레탱글 그러면은 R E C T A N 걸 옵 소리 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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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탱글이 렛탱글이 그러면 렛트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다? 앵구 그럼 무슨 뜻이래 했어? 각 그래서 사각형이죠 됐습니까? 렉탱글 틀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무슨 모양이라고 묻고 싶다면 What shape is that? What shape is that? Okay 그래서 모양 묻고 답하기 What shape is that? That's a rectangle What shape is that? That's a rectangle What shape is that? That's a rectangle That's a rectangle 그 다음 이번에는 That's a star Okay Star 한번 써볼까요? S-T-A-R 별 모양이란 말이죠 별 모양 저것은 무슨 모양이니 What shape is that? What shape is that? Okay 그래서 모양 묻고 별 모양이라고 답해주기 What shape is that? That's a star That's a star 자 이제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That's a star That's a star 근데 이 책 이름 잘못됐어요 셀 수 없다고 전에 말씀해주셨죠 그렇죠 저것은 피자야 That's a star That's a star 자, 피자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왓디싯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 쓸 수 있겠죠? 피자는 뭐의 한 종류야? 파스트 보조 그렇죠. 그럼 저것은 무슨 음식이니? 하고 싶으면 왓뿌어드싯자 그렇지 그렇게 응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것이 무슨 음식인지 묻고 피자라고 답해주기 왓뿌어드싯자 그치 피자 그렇죠. 묻고 답하기 왓뿌어드싯자 왓뿌어드싯자 그치 피자 그치 피자